집이 들어가요. 그러면 하나 먹고 나니까. 아 까. 먹고 나니까. 집 배로 눌러봐라 바로 택배로 맞았지. 먹고 나니까 누구 까가. 지금 나니까랑 까가도 그 라임 아니에요? 한해가 뭐 눌렀어? 한해가 있어요 뭔가. 뭔데? 먹고 나니 까가 아니고 저는 그로 듣게 됐는데. 어? 네? 먹고 나니 그 누군가가? 너무 소설 느낌이야. 먹고 나니 그 누군가가 집 배로 눌러봐라. 바로 택배. 공포 소설. 그래 그 누군가. 아 오늘 김동현 옆자리에서. 형 때문에 다 형 때문에. 김동현 옆자리에서 뭐라도 안 돼요. 그 누군가.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. 그 누군가. 다 했네. 다 했어. 야 뭐야. 아주 궁금해. 제일 많이 잡았어. 자 이렇게 되면 보내봅니다. 여러분 약 반년 만에 원샷이에요. 신느님을 모십니다. 좋습니다 이대로 갑니다. 자 불러주세요. 진우님 영접 직전 개봉했더니 헐 다리가 세게 먹고 나니까 누군가가 집 배를 눌러 바로 택배 바로 택배 바로 택배야 내가 보기에는 랩도 동현이 형보다 나 진짜 동현이 형보다 형이 나요 솔직히 한 2년 정도 더 나요 2년 차이 나 정확히 2년 차이야 정확히 2년 차이 자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떡갈비의 오늘 그리고 저기 나중에 햇님한테 뭐 배려가 어떤 맛인지 문자 다 보내주고 알려주고 매너 매너 오케이 매너 매너 너무 고마워해지는 거 같은데 결과 주세요 자 이 바스까지 뭔가 순조롭게 두루룩 연결이 돼서 원샷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아 신동엽씨 자신감 보세요 어머머어머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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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기가 막힙니다 결과 오픈 한혜 믿어요 과연 와 와 와 와 야 우리 한혜 와 와 와 야 우리 한혜 한혜야 나는 한혜 믿었어 실패 얘기했어 아니 아버지 먹고 나니까 뭐 이런게 좀 구구절절이더라고 구구절절 그래 랩하는데 먹고 나니까 아 이거는 조금 구구절절 사나간 느낌이 있었어 아니 잠깐만 아니 우리 팀에서 다 속상해하는데 왜 이렇게 신났어요 둘이 손봐 둘이 손봐 랩을 먹게 됩니다 롤 오우야 몇개야 몇개 먹어요? 자세한거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오우 오우 진짜인데? 기가 막혀요? 이게 씹을 때마다 고기 육즙하고 고기의 식감이 느껴져요 해님님 저 양념게장 그거 그렇죠 짜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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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송점이 양송점이 아하 아하 사고났다 사고났어 음 하하 이 양념게장이 입을 싹 마무리해주면서 계속 들어가게 해주셔 그러니까 느끼하지도 않지 느끼하면 이게 다 잡아주니까 음 아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겠다 이거 자 절반을 먹게 되고 여러분께는 힌트판을 공개합니다 아니 왜 거짓났어 킹스 붐은 없습니다 예 오답수? 오답수? 아니 근데 이쯤 되면 한의의 말 좀 들어야 되죠 한의 한글자 한글자 어디 어디? 어디? 까자리를 보자고 개꿀이죠 한의는 근데 1대 10으로 싸우는 거예요 왜? 뭐 5년째 이러고 있는데 뭐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싸울 생각이 없는데 그래 들어오는데 같이 들어가면 돼요 아 받아줘요? 아유 그럼 까자리 하나 볼 바에는 그치 뛰어쓰기를 보면은 다른 것까지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 전티 전티 전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갈라지는지 5분입니다 갈라 쇼 갈랐습니다 싹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뭐야? 어? 먹고당 저거 뭐야? 먹고 먹고 난 뒤에 그래 먹고 난 뒤에 뒤에 먹고 난 뒤에 먹고 난 뒤에 근데 먹고 난 뒤에 아유 전티에 보기 진짜 잘했다 진짜 진짜 잘했다 이거는 와 전티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들을 수 있고 아 진짜 아 뭐야? 나 입 아까에 현나셨는데 아 먹고 난 뒤 2차 시도 듣자 쓰자 먹자 읏자 아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꿍 내일 걱정 안 하면 날아갈 거야 오늘 날 fly to the sky fly to the sky fly to the sky fly fly 소소하지만 운수 좋은 날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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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먹구만이 그 아니예요? 먹구만? 진짜 먹구만이 그 아니예요? 어 먹구만? 먹구만 진짜 직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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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구다 먹구만이 직구 직구 누군가가 그래서 지금 직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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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글을 들었나봐요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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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옆에서 또 도움을 줬잖아요 우리 그.. 민니가.. 그쵸? 지금 방금 듣자마자 뭐.. 아니 계속 도움이.. 저희는 계속 한 팀의 일원으로서.. 그래.. 듣자마자 옆에서.. 피드박스를.. 민니 갑니다! 민니.. 민니.. 자.. 민니.. 준비됐죠? 네! 플로우! 추세! 침님 영접 직전 개봉했던 이 헐다리가 세게 먹고 난 직후 누군가가 짚배를 눌러 바로 오오오오오 진짜 너 찢었다 왜 이렇게 잘해? 자 과연!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자 고객들어야 됩니다 고객들어야 돼요 자 과연 2분 좀 담으래요? 치아 쪽 맞으면 치아 나가요 자 2분 담으래요 자 결과! 스리! 투! 결라! 레츠고! 뭐지?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야?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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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